오늘 다음 페스티벌 활용에 와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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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곱하기 전에 한 번 더 소리를 질러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니까요 저희가 목도, 목은 이미 풀렸겠지만 여러분이 목도 푸실 겸 끝이 한번 또 제가 찾아보니까 곰이 상징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곰 소리를 한번 내볼까 다 같이 곰 소리? 소리 들려고요 오케이 그럼 소리 들려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이거 맞아? 귀엽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 곡을 소개해 볼게요 저희 마지막 곡은 블랑노아라는 곡입니다 오우 블랑노아 오우 블랑노아입니다 블랑노아는 눈도 기둥 이쪽으로 가셔서 같이 한 번 사진 찍겠습니다 네 우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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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진짜 본벅이예요 네 자 고마워요 네 자 여기 볼게요 찍겠습니다 찍겠습니다 네 살짝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 반대로 반대로 자 가볼게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소리 한 번 들러주세요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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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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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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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